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양이 있는데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어떤 걸까요? She, you simply can't miss 라고 했네요. 그저 놓칠 수 없는, 내가 절대 잃을 수 없는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들이 되겠죠? 이분이 왜 이렇게 본인의 양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은데, 염색을 하신 것 같아요. How come?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Are you a lover of animals? 여러분은 동물을 사랑하시나요? As a sheep farmer, how would you feel if your precious walk was constantly being stolen by thieves? 자, 여러분이 이제 양농장주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라는 거죠. 이제 일종의 이게 가정법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how would you feel?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 양떼가, 도둑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둑질을 당하는 사정이라는, 당한다면, 만약에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Feeling frustrated. 자, 이분은 굉장히 좌절감과 분노와 화가 나신 거죠. 50-year-old Pip Simpson from Cumbria, England had to find a way to protect his sheep in a unique way. 자, 이분이 이제 50세대인 Pip Simpson 씨였는데요. 영국계에 사시는 분입니다. 자, 영국 Cumbria 지방에서 사시는 이 Pip Simpson이란 분은, 자,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양을 지키지? 라는, a way, 방법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had to. 자, 무슨 방법일까요? to protect the sheep in a unique way. 아주 이렇게 뭔가 흔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not common at all.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over the past 4 years. 자, 지난 4년 동안에요. 300 of his herd had been taken away. 정말 이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양떼 300마리가요. 그동안 이제 4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300마리 정도 되는 그 숫자가 이제 taken away, 누군가 가져가 버린 거죠. In hopes to finding them more easily, Simpson decided to spray his entire herd in bright orange. 자, 어떻게 양떼를 찾을까? 그리고 훔쳐가도 표시가 딱 적혀 있으면 이게 광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훔친 양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민 끝에 이 Simpson씨가 그 양들을 다시 찾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신의 양떼 전체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거에요. 스프레이. completely different to everybody else's. 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였냐면요. 이 them이라는 거는 자기 그 sheep을 얘기하겠죠. 양떼들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끔 만드는 거에요. 자, 다른 사람, 다른 양떼. 우리가 막상 보면 이게 내 양떼인지 누구네 집 양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양떼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위해서 확 티가 나게 한 거죠. they are literally luminous orange. 지금은 이 양떼들은요. 지금 계속 양떼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아주 그냥 그 밝은 오렌지 빛으로 그냥 빛나는 둥둥 떠다닌 오렌지 빛깔이 된 거죠. thankfully, Simpson only used non-toxic dye on his fluffy sheep. 어, 그러면 스프레이를 염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색하면 인공적인 거니까 양떼들에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이 물론 생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Simpson 씨는 오직 비독성, toxic이라는 거는 독이 좀 있고 독성이 있는 건데, non-toxic 하면은 전혀 독성이 없는. 자, 염색약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신의 그 털이 몽실몽실한 양떼에게 독성이 없는 스프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염색을. With over 800 livestock painted in a bright color. 100마리가 넘는 이 가축들이 이제 아주 밝은 그 오렌지 컬러로 이제 한 후에, It seems to have worked perfectly to deter thieves.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요. 이런 상태에 두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이 도둑을 갖다가 제어하는데, 막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work라는 건 여기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When he comes to protecting his treasured herd, Simpson took matters into his own hands. 이제 아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된 거겠죠. 자, 자신의 소중한 양떼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Simpson 씨는 정말 우리가 take matters to one's hands 라고, one's own hands 라고 하면은, 내가 팔을 직접, 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해결하다. 내가 팔을 걷어붙여서 나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죠. Sometimes we just have to be a little creative. 때로는 막 불평하거나, 누구한테 호소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좀만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썼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양떼가, 죄 없는 양떼가, orange 빛깔이 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쵸? 이것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도둑이 너무 나쁜 거란 생각이 드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